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제가 손이 좀 차갑거든요 옛날에 수정냉증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웃음치료 운동 매일 해가지고 손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래도 겨울 되면 손이 많이 실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난로 장갑을 농협 백화점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홍보하러 나가서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날 만났는데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못 사고 한 3, 4일 후에 가서 기어코 샀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좋아요 한번 충전하면 이게 있잖아요 한 2, 3시간 가거든요 한 2시간 정도는 따끈하게 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배에다가 딱 묶어놓고 의자에 앉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워있을 때도 손 딱 이렇게 배에다 올려놓고 넣고 있으면 따뜻하고 허리에다 묶어놓고 앉아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뜻하고 기분도 좋고 행복해지고 웃음도 잘 나와요 그래서 올겨울에 매우 춥다는데 아 이거 이제 걱정 딱 끝났어요 손이 싫어오신 분들 수정냉증 있는 분들 아주 빅뉴스예요 여러분 혹시 수정냉증 있는 가족분이 있으면 이거 선물해 줘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5분 정도 충전하면요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충전을 했는데 딱 꺼졌어 지금 한번 다시 꺼내볼까요 자 그래서 와 너무 좋아 들리세요 이 속에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어가지고 이 물이 데워져가지고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손을 따뜻하게 해주면 아 너무너무 건강에도 좋잖아요 손이 차감 안 좋으니까 이걸 자주 하다보면 몸도 따뜻해진대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수정냉증 아닌 분도 이걸 해주시면 괜찮아요 혹시 사고 싶으신 분 사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장사하는 것 같네 아하하하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혹시 인터넷이나 그런 데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거 35,000원이면은 좀 저한테는 비싼 가격이에요 그런데 큰 맘 먹고 안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사보니까 35,000원 안 아까워요 10만원이어도 안 아까워요 해보니까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사랑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건강정보, 면역력 건강음식, 건강운동, 웃음치료운동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는 길이 다 있습니다 함께하세요 김정옥, 엘빈건강TV 사랑합니다 matília 아래 더보기란에 건강하게 예작진 응원십니당 아멘